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오늘따라 육중한 저치기가 마려워서 탁그라가스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뒤뚱거리는 몸뚱아리 좀 보세요 잠으로 역겹지요? 육중한 몸뚱이에 비해 뚱뚱해서 그런가 환상학적으로 봤을 때 주지는 상당히 작은 편일 겁니다 젠탑 수추님께서 저보단 클 것 같다구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제 아래로 롯데타워 보이는데요 하하 혁군각 보시게요 간보는 거 보소 간접이란 보신다구요 옹갈게요 컷 깔끔했습니다 선생님 못 보셨을까봐 말씀드리는건데 좁비노플입니다 선생님 아이고야 바로 옹가겠습니다 저치기 컷 라인도 좋으니까 또 오셔도 되겠어요 선생님 하하 바텀은 터져가는데 염치가 없다구요 죄송한데 제 알바인가요? 하하 들어갈게요 조금만 우측했어도 안맞는건데 10대 지련 포피님 4렙인데 깝죽되시네요 유림콤보 들어갈게요 쭈 뿅 뿅 뿅 뿅 뿅 아니 올해비 왜 이렇게 딴딴 됐으네 쓰 쓰고이 뽀삐짱 아니 미치셨어요 지불안 가시게요 보내드렸습니다 하하 뽀비련 잔뜩하나 있는거 보소 뿅 뿅 뿅 오늘도 뿅뿅 어 갈게요 선생님 얘를 참아야돼 스턴 젖치기 아니 18 이런 10대지 똥캐를 봤나 진짜 이 비계 덩어리 타부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 혈압 쉬하고 묻은거 좀 닦을게요 아니 왜 또 나한테 닦으세요 으아 10대지가요 물어 아 이게 안되네 라스그라 요즘 콤보 보고 있나요 방금은 비아그라였다구요 하하 빠큐 아 아펠님 안바 걸어서 1분간 순모시대 만들기 전에 똑바로 하세요 그거 안될거 같은데요 이건 뭐야 빤스런 그만들 하세요 진짜 아 탑에서 3대1로 당했는데 또 웅핑을 왜 찍으시죠 아 나 진짜 혈압으로 갈 것만 같아 아 이거 유륜치기 들어갈게요 빠센 3만년 3만년 드시고 다신 보지 맙시다 아 맞다 끝나기 전에 외쳐야겠지요 섹스 가 아니라 카사딘 앞에 포큐 있다 대 math 불 불 불 불 불